해피한 채널입니다. 공원에서 족제비를 봤습니다. 와우 0,8배속인데요. 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. 이 족제비는 야생동물입니다. 그리고 이 공원 주변에는 유기묘어들이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인지 주변을 경계하는데요. 안심이 되었던지 다시 인형하고 놀고 있습니다. 흠 얼굴을 살짝 내밀다 들어갔는데요.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를 불러봤습니다. 쯧쯧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그가 제 앞으로 왔고 분명하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초면은 초면인데요.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것 같아요. 대답이 없자 바로 가버립니다. 다시 그 족제비를 불러봤지만 오지 않네요. 그런데 저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. 그 움직임을 보니까 정말 놀랍죠? 만약 2021년 도쿄올림픽에 그가 참여를 했다면 레슬링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을 것 같습니다. 오 마이 갓 마치 호랑이가 공격하는 것 같네요. 놀랍습니다. 어메이징 제 생각에는 그는 놀라운 레슬러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. 빠르고 유연하고 파워풀합니다. 지금 시각은 한 저녁 10시 정도 됐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그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냥 놀고 있든지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? 물론 저는 그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이게 진짜 그의 얼굴 정말 귀엽죠? 그렇지 않나요? 그런데 보셨나요? 잘 보세요. 입 주변을 그가 메롱하고 있습니다. 하하 팁 팁 영상 삶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음에 뵈요. 좋아요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